어떻게 봐요. 수사본부를 차렸구만. 우리 엄마 죽을지도 몰라요. 시부모가 범인이란 소리야?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는데. 형사님 공채 아니죠? 아줌마! 태권 현장이 얼씽거리면 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고구만먹이다 그랬지? 어쩔래요! 자백에 의존하는 쌍팔년도식 수사 그거 되게 철스러운 거거든요. 범인은 말이야. 발로 뛰어서 잡는 거야 발로! 확실해? 80%? 형 감 잡았다 그러면 확실한 거니까. 틀림없어. 범인은... 범인은...